오늘은 구원론에서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냐 간단하고 평범한 질문 같은데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을 위한 죽음이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이지만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제한속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지만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선택하신 사람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죄인을 위한 것이다 무죄한적인 속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는데 제한적인 속죄를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누구든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누구든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사랑 제한적인 사랑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그 의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거기 연계되는 질문이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나 끝까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끝내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한 피 흘리심이라고 한다면 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생기는가 이런 거 어려운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과 외침이 있은 다음에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때 유대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외치던 세례 요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대표단을 파송해서 그가 메시안가 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준비하러 왔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 끈을 매고 풀 만한 그런 자격도 없다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러 온 선구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때 30세가 되신 예수님이 유대광야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몰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이 세상죄가 누구의 죄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이냐 온 세상이냐 얘기할 때 신학자들이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코스모스 타락한 세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멸망해야 마땅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도 우리를 위한 화목재물이니 우리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신자예요 우리만 위한 화목재물이 아니에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육신의 길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리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재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의 속죄의 범위는 구원하시려고 하는 범위는 무제한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왜 이 말씀을 하시게 됐나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이 메시아가 되어서 왕이 되시면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총리 부총리도 좀 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은 누가 크냐 자랑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속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하는 이 세상은 타락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세계적이고 예수님의 속죄가 무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유는 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메열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자기 엄마와 함께 연합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들어가다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메열이가 엄마 손을 놓치고 어디로 가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부흥회가 시작되기 전에 방송실에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메열이 무어라고 하는 내 딸이 있는데 같이 집회에 왔다가 해줬습니다 방송을 좀 해주시되 메열이 무어라고 하는 길을 잃은 아이가 있거든 손을 좀 들으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방송에 나와요 여기 오신 분 중에서 길을 잃어버린 메열이 무어가 있으면 있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고 다 봐도 아무도 손으로 안 들어요 엄마는 초조한 마음에 경찰서로 달려가서 혹시 길 잃은 아이 미아가 있는지 다 알아봐도 없어요 다시 부흥회에 와서 끝나자마자 문 입구에 서서 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는데 거기 딸애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하고 반가운지 가서 끌어내면 메열이야 너 방송하는 소리 못 들었니? 무슨 방송이요? 아니 길을 잃은 메열이 무어가 있으면 손 들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메열이 무어가냐 저는 길을 잃지 않았어요 죄가 어디 있는지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 안 들었어요 그래 자기가 길 잃은 죄인 생명길이 아니라 죄악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자기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양심상 바로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예수 없어도 돼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목회하던 지역에 부인과 자녀들은 교회를 나오는데 그 아버지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서 제가 한번 만나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쁜 짓 하겠어요 그래서 절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말을 한 적도 없고 못된 장소에 간 적도 없고 경찰서 입구에 내가 가본 적도 없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잃어버린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아요 병들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가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실패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지만 지금 건강하니까 지금 우리 가정이 편안하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순조로우니까 꼭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허물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허물이 없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난 예수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어떤 바람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5병 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배를 다 채워주셨어요 병 들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 바리세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 예수님은 세리는 유대인들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예에요 자기 나라 돈을 거두어서 로마에 주는 또 창기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이에요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이 다 하류층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도회시하고 죄자들에게 비판을 퍼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바로 그런 영적으로 병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자기 스스로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유한복음 1장 11절에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저희가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 불순종하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넘겨져 오늘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부리 4장 2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저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보금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말씀이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아직 예수 영접하지 않고 아직 세상 밖에 머물고 있는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들이 말씀을 믿음과 화합하지 아니한 까닭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있는 너희를 구하려고 내 아들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보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들은 바 말씀이 저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므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구약에서 아람의 장군인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은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출한 유명한 장군이에요 왕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장군이었지만 지금도 어려운 병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그래서 천형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라고 여겼던 문등병이 걸려 있어요 문등병이 걸려 있으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서 뭐합니까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 이름이 훌륭하든 뭐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아이가 자기 여주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기쁜 소식 보금을 전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만 장군께서 저 이스라엘에 계셨으면 참 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말을 듣고 이제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이 아람 왕에게 얘기했더니 편지를 써줍니다 가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거든 이 편지를 주라 그리고 병을 고치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편지를 왕에게 드렸어요 왕이 받아보고는 옷을 찢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문등병을 나보고 고치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고쳐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핑계를 잡아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 하는 거라 그리고 아주 탄식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요 어찌하여 옷을 찢고 탄식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만 장골 내게 보내시오 나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자기가 문등병이 들렸으니까 이제 고쳐달라고 성경에서는 죄를 병에 문등병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반대하던 그 누나 미리암이 문등병에 걸렸잖아요 이 병은 안 고치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그 종을 시켜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깨끗하여 어린아이 살과 같으리라 들어보니까 아니 어처구니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만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아람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까지 와서 목욕하란 말이야 내 생각에는 이게 죄인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가 친히 나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병을 낫게 할 줄 알았다 아니 나와서 보지도 않고 겨우 종을 시켜서 목욕하라고 화를 막 낼 때 같이 따라왔던 종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가 말합니다 장군이시여 더 어려운 일을 부탁했으면 안 하시겠습니까 그까짓 거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 말을 듣고 깨우치고 요단강 가서 목욕을 합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두 번 갔다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조금 조금 나아지는 게 있어야 뭐 할 텐데 여섯 번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번째 몸을 담갔다 나오니까 다 낫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가지고 온 선물들을 가서 엘리사에게 받으라고 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거주해 주신 것인데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을 길이 있는데 죄에서 씻은 받는 길이 있는데 문등병에서 고침받는 길이 있는데도 내 생각에는 그거 안 될 것 같다 2000년 전에 예수와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내가 올바로 살아가면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나에게는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솔로몬 왕은 아주 부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기쁘게 할까 해서 종도 많이 사고 낳게도 했고 또 농장도 해봤고 또 시도 써봤고 많은 부인도 얻어봤고 별거 별거 다 해봤지만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다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그가 전도서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죄로 방탕하고 있을 때 내 영혼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 비로소 내 영혼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건강하더라도 지금 가정에 문제가 없더라도 사업이 잘 될지라도 양심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자기를 살펴볼 때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마지막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든지 참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무도 멸망치 않도록 다 구원을 받도록 그러나 아까 얘기한 매열이 무엇처럼 나는 길 잃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있는 자리를 내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 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 외에도 내가 그 길 갈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대전서 4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구주이시지만 특히 믿는 자들은 구원받았기에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원컨대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직까지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아니면 스스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에 귀를 막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보금을 전해서 우리 가족들이 내 가까운 이웃들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의 사랑에 간복하여 그가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길 속죄의 길 생명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하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